내가 시킨 일이나 잘하자, 응? 저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! 세상의 소리 계속 들으니까 양복은 것처럼 비쳐 버린 거야 왜 그런 거? 아니 그냥 땜에 막히고 했대 그러니까 생각이랑 한 가지면 안 돼 그 우리를 내가 생각했잖아 내가 말해줬었나? 사람한테 넘어가 줬니? 사람한테 넘어가 줬고 싶다 너와 저번에 죽고 싶다 선배? 이게 바보가 아니었구나 이게 바보가 아니었구나